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즐거운 일요일요한 짜파게티 먹는 날 먹을까? 어때? 나는 먹는다면 짜파게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짜파게티 먹읍시다 사와요? 네 사와요 김치 잊지 마시고 세 개, 네 개? 아니면 짜파게티 조제 하시나요? 참치 같은 것도 없고 나는 오리지널에 좋다고 봐 오리지널라고 하면 사촌 짜파게티가 하나요 오리지널 가야지 오리지널으로 간다고요? 오리지널이요 아 나는 사촌 짜파게티인데 짜파게티 사올게요 오오오 뭐 샀죠? 자 볶음김치 오오 자 짜파게티 짜파게티 그리고 고추참치 오 고참 그리고 오늘은 핫바 대신에 만두를 했어요 비비고 만두는 좋네요 오 좋네요 김치 하나 고기 하나 오 좋아요 오 셀 수 있는데 오늘? 짜파게티에는 만두지 짜파게티는 네 개 써도 돼요 여기 자 그래서 혹시 몰라서 네 개 사올게요 오오오오 야 이거 네 개 사올게요 야 이거 네 개 사올게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 사하기 좀 애매해서 하나 그렇지 오오오오 역시 사람은 욕을 먹어야 돼요 어 네 아 만두도 도착했습니다 형님 만두를 일단 입가심을 하자 어 깜짝이야 아 국물이 세네 셔롬버인가요 제가 대표님과 있기 때문에 제가 막내로서 역할을 다해야죠 이게 월급에 다 포함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형님? 아니에요? 아 뭐 고맙죠 예예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사러 갔다 올게요 네 김치 꼭 싸우시고 나오는 쓰레기를 한꺼번에 먹읍시다 군대가기 전에 형님들 영상봐서 행복했습니다 군대가서도 지금처럼 다는 못오겠구만 응원할게요 이야 4개가 아슬아슬하네 들어가긴 하겠다 이거 하나 부숴둡시다 부숴둘까요? 부수는거 별로 안좋아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형이 주머니에 이거 넣는게 좀 원래 그거구나 아 형 도라에몽이구나 아니 지난번에 가지고 형이 손발톡과 큰거 주머니 넣어놓고 아 그거 찍어먹을까봐 그러면 찍어먹어서 형 될까봐 그러면 이제 은둔술 아 은둔술이네 둔갑하잖아 둔갑 맞아 도불경화 되잖아요 그거 네 야 근데 이것이 물 걸릴때 이제 물 잘 버려야 된다니? 아 나 참을라 그랬는데 못 참겠다 이거 근데 안 뜨거워요 어 괜찮네 다행이네 이건 이정도면 괜찮나? 어 이제 난 해도 될거 같은데 난 이제 해도 될거 같죠 이게 많고 그래서 어 좀씩 밑에서 부을거야 네 밑에 받칠게요 제가 전혁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면을 옮기세요 면을 아니아니아니 그냥 해 형은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려고 그런거야 명안 잡으려고 세게 해도 될거 같아 괜찮아? 네 잡고있어 그럼 그렇지 좋았어 아주 좋아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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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콸콸콸콸콸콸 좋아요 누면서 해야돼? 물론 다시 담으순 있지만 자 이제 그만 넣어봐라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많아 이거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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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콸콸콸 이제 그만 아이 가만있어봐라 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됐다 여기 아 좀 많은데 내가 봤을때 형 이거 하면서 약간 절일수 있어 그래 약간 절일수 있어 지금 때려넣어 아 좀 많은데 나는 좀 아 그럼 국자를 좀 더 비우던가 네 스탠드 에이 에이 뭐다 말했냐 벨다 벨다 나 봐라 나 봐라 나도 이정도 안샐일거 같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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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량은 딱 맞아 응 금방 쫄해 야 맛있겠다 나 개맛이겠다 돌았다 크레이지 크레이지 파김치를 사오고 싶었거든요 있어 없어 편의점 파김치가 있나 원래 오케이 가자 됐어 됐어 와 지니의 단팥방님 별풍선 승욱이 감사합니다 추메야 추메야 야 이거 김치 이거 해서 잘했죠 형 김치 김치 김치하고 만두를 형 한번 엎어둘게요 이거 드시고 수빈이가 그릇 없어 그릇 오케이 볶은 김치랑 먹습니다 그냥 당김 그냥 당김 그냥 당김 아 잘 때렸다 흠흠 흠흠 나 빼들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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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배고프긴 했나보다 흠흠 흠흠 이거 솔직히 이 짜까리티 4개 같은 거 끓이는 거 빡치는데 이거 형 진짜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지 진짜로 진짜로 솔직히 나 처음에는 좀 아 이거 뿡건가 싶었는데 맛있어 맛있어 거의 한 장씩만 가져가면은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걸 먹을게 형 가져가고 얼마 안 남았어 응 이거 반까지 하자 응 아 4개 순식간이네 그래 이거 셋은 4개야 응 형 만두 주세요 아 저 만두 많이 먹었어요 만두가 이게 속이 꽉 차가지고 굉장히 배부르네 제가 웬만하면 김치만두를 안 먹지만 아 진짜요? 마무리는 하셔야죠 아 아 와 맛있게 먹었다 와 대대부르다 와 근데 우리 그때도 그렇고 라면 먹을 때 짜파게티 먹을 때 뭐 꼬리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오네 다행히 흠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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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